아이고야 아... 아직 저희가 다음에 골든 차이더 왔을 때 다 이기면 저거 못 붙여요 저희는 승부가 걸리면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다음 촬영 때 다 이겨버려서 빼겠습니다 돈의 손 잡고 굿 네이버스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 아이... 올림픽 지구촌 아이들을 위한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특별한 기본 미션이 시작됩니다 MC 장준 조찬입니다 아... 저희와 함께 오늘 2021년 마지막을 함께할 스페셜한 오늘의 기부돌은요 지구를 피문 열정돌 모원 학생입니다 둘 셋 모원 학생 안녕하세요 모원 학생입니다 아... 아... 정말 우리 올 한해 우리 원어스 분들에게 가장 행복했었던 일이 궁금한데 저의 음악방송 1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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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예... 같이 눈물을 훔쳤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골든 차이드가 나와서 비부를 위해서 또 엄청나게 불태우고 갔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저냥 열심히 하다가 갔어요 네... 저희가 좀 쉬운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원어스가 또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선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선행 아마 또 서호 형이 사비를 더해서 한 1억 정도 1억 기부 아... 자 앞에 굿 네이버스 관계자분들이 한방 웃음을 짓고 계세요 지금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돌림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원어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부터 스포츠 기부 미션에 도전하게 됩니다 MC팀과 총 3가지 운동으로 대결을 진행 MC팀을 이기면 원어스의 이름으로 기부금이 적립됩니다 첫 번째 대결에 앞서 몸풀기 체조부터 시작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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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서공이 안낸 1등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 Let's go let's go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할 수 없는 거 없어? 물어 나와, 물어 나와, 싸워. 오케이, 렛츠고! 장난 없네요, 여기. 근데 저희 시작하기도 전에 저희가 힘을 뺀 것 같은데? 주찬 씨, 근데 너무 세게 잡은 거 아니에요? 대결 종목을 공개합니다. 이번 게임은 단체전으로 진행, 종목은 바로 타코입니다. 미션에 걸린 기부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잘 치셨어요. 또 피를 물려받은 서호 형이 또 시온이가 탁구부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저 탁구 배웠었습니다. 뭐야? 잘하네요, 지금. 의외죠? 되게 의외예요. 게임명은 계란판 탁구입니다. 탁구 공을 쳐 계란판을 채우는 경기로 밀레이로 진행됩니다. 제한시간 100초 내에 계란판을 더 많이 채운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워너스 팀 영블러드? 영블러드부터 할까요? 올드블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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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형님 나이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한.. 한.. 97? 맞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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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생이에요. 동환이시네. 동환이시네. 답사지. 레디. 스타트. 와! 어렵다. 아! 어렵다. 더블 안 되나? 더블? 와! 도전 잘해야 돼. 오! 하나! 하나! 이게 맞네. 이게 맞네. 이게 맞네. 공을 여러 개씩 잡아. 시간이 없어요. 빨리! 빨리! 공을 여러 개 잡아, 여러 개 잡아. 두 개! 여러 개 잡아, 여러 개 잡아. 여러 개 잡아. 아! 두 개! 현재 지금 두 개밖에 안 되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내 보기엔 망했다, 얘들아.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되고 있어요. 오케이, 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되고 있어요.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느낌 안 왔어. 느낌 안 왔어. 느낌 안 왔어. 나 하나도 못 들었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 스피도. 스피도.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야 이거 다 던지면 안 돼, 이렇게? 하나! 오케이. 하나! 오, 오케이. 느낌, 느낌 찾았어. 찾았어. 나, 느낌, 느낌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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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아까.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재밌다는데. 이게 맞아? 이거. 몰라, 기부하면 좋지. 자, 들어갔고. 뭐야?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어, 생각보다. 꽤 들어가, 꽤 들어가. 자, 들어갔고. 뭐야? 들어갔어. 잠깐만, 이걸 던지면 안 되는 거지? 안 되죠, 안 되죠. 한 명씩. 나 해볼게. 세. 몇 개를 넣으셨죠? 나 여섯 개를 넣었어. 나 꽤 많이 넣었어. 자, 우리 주찬 씨. 몇 개 들어갔는지 한번 세 주실 수 있나요? 한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스무 개! 스무 개! 연습 게임?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저희 울리멘터 트위먼트에는 탁구대가 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연습 시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할 수 있죠? 거뜬하죠. 그럼요. 유키지? 유키지. 자, 그럼 저희 MC팀이 한번 네. 첫 번째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응원하게 되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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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디. 스타트. 아!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뭐야? 와, 들어왔어. 와, 들어왔어. 저 카메라 맞고 들어왔는데 어, 응원하게. 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뭐야, 여기시기. 야, 이게 어렵네. 이게 뭐야? 어, 뭐야? 저, 저, 저.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 저, 저거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저거는? 살살, 살살. 오오오오오 오오오. 살살, 살살, 살살. 오케이예요. 자, 살살살. 살살 알겠어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 감 잡은 거 같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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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 잡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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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다 이겼다 야야야 됐어 됐어 모노스 이겼다 모노스 이겼다 아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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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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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잘 들어갔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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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살 아 야 아 야 끝인가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종류기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 쓰러쓰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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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이길 수 있겠는데? 이거 시간 왜 이렇게 오래 길죠?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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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많이 많이 되셨네 이 유관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대표 한번 세주실 수 있나요? 이것까지 카운팅이죠? 아니 아니죠 그것까지 카운팅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지저보단 멤버가 있어서 35 4 7 8 9 10 14 24 24 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계란 탁구는 원어스 팀 미션 실패입니다 이 실패를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좀 아려와요 이 기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분발을 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견 종목을 공개합니다 이번 게임은 2대1 입전으로 종목은 타쿠입니다 또 타쿠요? 또 타쿠요? 이번 미션에 걸린 기부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제빵왕이 될 수 있어 이번 건 200만 원 200만 원이 걸려있어요 이번 게임은 복불복 탁구입니다 기존 탁구룰과 똑같은 상태에서 라켓이 복불복인 게임입니다 일수는 있으며 7점을 먼저 내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탁구로 대결을 하게 됐는데 이게 타쿠요? 그 오라가 왜 치우신 거야? 우리 척척맨들이 너무 고생 많아요 척척맨이십니다 척척맨 저희와 함께 대적할 두 분을 먼저 뽑아주세요 두 명 저도 복식보단 폭식을 좀 더 하는 편이라 여기는 복식 호흡을 그래도 많이 하는 서호 형이 나가보는 게 아버님의 피를 물려받은 아버님의 피를 물려받은 그리고 수원시에서 탁구부 탁구로 주름을 잡았던 수원시에서 거의 선수가 될 뻔했지만 너무 잘생겨서 연예계의 발을 디딘 시원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각자 번호를 하나씩 뽑아볼까요? 냄비 아니면 숟가락 나오는 거 아니야? 숟가락 나오면 어떡해? 근데 숟가락은 지금 숟가락 쳐야 돼 지금 숟가락 쳐야 돼 저는 7번 하겠습니다 저는 5번 하겠습니다 아 7번 저는 2 2번 4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각자 어떤 라켓이 나왔는지 공개해 주세요 저는 오리발입니다 오리발? 네 오리발 넓어서 근데 오리발이 넓어서 또 아 덕푸트 덕푸트 저는 탬버린이 나왔습니다 아 탬버린? 탬버린? 다 넓네 노래방 탬버린이면 가운데 뚫려있는 거 아시죠? 오 저는 꽤 할만할 것 같아요 저는 양은 냄비 뚜껑 아 좋은 거 나왔네 양냄뚜 네 양냄뚜 4번에 뽑은 저는 삼선 슬리퍼입니다 삼슬 어떻게 뽑으신 도구는 각자 마음에 드신가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니 손잡이도 있어요 저희는 오늘 백수 패키지인가봐요 그러니까요 약간 백수 패키지 같은데 슬리퍼 직직 끌고 나와가지고 두 분의 팀명을 한번 정해볼까요? 그렇죠 팀명 저희는 또 저희 팬분들이 지어주신 저희 유닛 이름이 있거든요 오 신선주라고 저희가 옛날에 라이브 방송을 한 번 했을 때 이 주업 되게 신선하다 이래가지고 그때 지어진 유닛 명입니다 저희는 세븐틴 선배님을 오마주해서 세븐틴 선배님을 오마주해서 자 하나 둘 셋 백수 백수로 하겠습니다 백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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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왔네요 짜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희가 먼저 서머 하겠습니다 긴장감 넘쳐 흘러 와 잠깐만 저 오랜 발이 너무 잘 나는데 오케이 오케이 원 페이크 투 페이크 트립 페이크 포 전주희 씨 지금 타면서 레이디 시작 고 아 오케이! 전주희 씨! 아 이게 라켓만큼 잘 나가지가 않아요. 이게 양은냄비가 또 메이플에서 중섭하려면 그렇게 좋거든요. 자 알죠? 자 갑니다. 오 좋아! 오 좋아! 파이팅! 오 이거 오늘 저희 다 이길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기면 안 되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되면 사오 형 사비를 많이 써야 돼요. 어떡해? 질 거 같아? 안돼! 기다려봐 멤버들. 잘할 수 있지? 어이구야. 아니 이 친구가 안 나가요. 어이구야. 큰일났네요 이거. 지금 3대0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3라인! 원킬 사랑! 이거 멋있어. 이거 멋있었다고? 모서리 맞춰버린다. 헐을 찌르는. 그렇지. 오 뭐야 뭐야. 이거 왜 잘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자. 오케이. 잘해야 돼. 공주가 잘하는데. 그렇지. 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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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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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을 날리네. 자. 휴. 어이 걸렸다. 됐다. 오! 오! 어이 걸렸다. 됐다.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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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서 이리 와. 이서 이리 와봐. 아 너무 좋아. 아 좋아 좋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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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이 따라가신다고. 그러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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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주희 씨의 모든 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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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 괜찮아. 자. 여러분 주찬 씨 한번 해보시죠. 세게 쳐. 템버린 세게 쳐요. 템버린 세게 쳐요. 가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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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잡았어. 감 잡았어. 바짝 따라잡는 원하우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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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아! 6대 5. 아 이게. 이게 곡선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원하우스가 바짝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금. 힘을 꽉 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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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지금. 소호 형 아버님한테. 열려갔어요. 소호 형 아버님한테 열려갔어요. 지금. 족보에서 지금 잘못하면은. 족보에서 지금 잘못하면은. 열려갔어요 아버님.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자 갑니다. 코트 체인지 하고. 네. 우리 원하우스 분들 충분히 작전 타임 드릴게요. 네. 아 이게. 진짜 안 나가. 아 이거. 감 잡았다 왜. 그래. 아 comme quoi metу, 윙백으로 돌아서. 여ks고. 저희 멤버 체인지 하겠습니다. 오오오 excito 와우. 저희가 학구 와이가 안 될 거 같아서. 아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피는 없는 걸로. 아 그럼 팀명은 어떻게. 저희가 또 원하枯의 가장 젊은 피이기 때문에. 영. 영블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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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 됐습니다 예비 스타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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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 잡고 보라니 보려 아이 톨림픽 지금 밖에 보라니가 와 있습니다 저쪽에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와있고 요리해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어? 대통령님 손에 손 잡고